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될까? 세이브 그렇지! 발음 좋았어요. 세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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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V가 그 소리라는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? 오케이 자 얘는 어떤 소리될까? 페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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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은 무슨 소리낸다? L 그렇지 페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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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일이 아니고 페일이니까 P가 있겠지 댄스도 아니고 PH도 아니고 오케이 그 다음 얘는? 쉐이크 그렇지 쉐이크 여기서 조심해야 될 때는 뭐지? SH 그렇지 SH가 무슨 소리된다?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요 쉐이크 쉐이크 그렇습니까? 자 그 다음에 Q도 K가 됐다는 것을 조심해 쉐이크 쉐이크 민주 밀크 쉐이크 알아? 맛있어 좋아해요?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? 네 별로 안 좋아해요 밀크 쉐이크 밀크 쉐이크는 우유를 막 흔들어갖고 말아요 쉐이크가 흔들다 라는 뜻이거든요 쉐이크 쉐이크 쉐이크가 흔들다구요 쉐이크는 크 소리가 C가 아니고 크가 났다는 것을 좀 해 주시면 되겠어요 쉐이크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날까? 쉐이크 안경을 붙일 건데 쉐이크 원래 그래 외쳐 뭐라고? 메이드 메이드 토잉님 요게요 메이드 첫 소리가 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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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... 이게 철... 이게 철시대 어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날까? 메이크 옳지 메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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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시험칠 때 부정행위하면 안 돼 알지? 시험칠 때 부정행위하고 보고 쓰고 이러면 안 돼 알지? 어 알아 알아 안을까 메이크 메이크 여기도 K가 크 됐어 어 K 패드도 해야지 그 다음에 얘는 네 이건 뭐 하면 돼 K 그렇지 베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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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케이스 그렇지 케이스 케이스 C가 크 됐어요 케이스 어떤 통을 케이스 케이스 FAKE 하면 속임수 이랬듯이야 FA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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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준아 패드 해야 돼 FAKE 책 가지고 가서 패드 해야지 FA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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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KE